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6은요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쁜 겁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쁘냐는 우리가 다음 핵심 주제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인플레이션이 좀 나쁜 걸로 보이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핵심 주제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그냥 물가 수준이 오르는 현상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걸 여러분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돼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을 따질 때 주로 앞에서 배웠던 이런 물가 지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요 비용 그리고 수요와 비용을 합친 혼합형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우리 수요 자 요거 P 그리고 요거 Y 물가구 요거 지금 소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요게 총공급곡선 그리고 요게 총수요곡선일 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요 총수요곡선 때문에 생기는 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요 총공급곡선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인플레이션은 얘네 둘이 같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원인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혼합형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먼저 보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이겁니다 총수요 즉 AD곡선 있죠 요 AD곡선이 증가한대요 그럼 AD곡선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AD0에서 최초의 점이 A였고 최초의 물가가 P0였었네 근데 지금 AD에서 AD1으로 요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죠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지금 요 A점에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보세요 애초에 있던 P0의 물가 수준에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겼죠 자 공급은 여기까지인데 수요는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겨서 물가가 요 B점으로 상승을 하게 됐네 그래서 P0에서 P1으로 요렇게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원인을 총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을 우리 케인즈 학파와 그리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해 있는 고전학파 여기서 고전학파의 주장과 고전학파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통화주의 학파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여러분 케인즈의 견해는 뭐냐면 자 우리 재정정책 봤죠 세금을 낮추거나 아니면 확장적 재정정책 요 정부 지출을 요렇게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본 게 바로 케인즈 학파에요 그런데 이 케인즈 학파의 의견의 단점은 뭐냐면 자 재정정책이나 이런 게 사시사철 항상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재정정책이나 감세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인한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상승은 재정정책만으로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나오는 게 통화주의학파 고전학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화폐의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화폐적인 원인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억제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케인즈 학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 조세를 좀 늘리면 조세를 늘리면 총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이렇게 물가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한 게 바로 케인즈 학파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죠 긴축적인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면 당연히 통화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IS 곡선을 건드려주는 거죠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이거는 통화량 조절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LM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그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주의학파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경제성장률하고 맞춰가지고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이 경제성장률하고 맞춰서 통화량을 이전에 있던 거 몇 퍼센트 정도로 해줘야 돼 그래서 몇 퍼센트를 K라는 그냥 변수를 써서 이걸 K%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율을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임의대로 정한다는 거는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 케인지학파는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지학파는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케인지학파는 일단 재정정책이 훨씬 더 좋아요 케인지학파가 주장하는 거는 근데 통화정책을 펼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통화정책을 펼칠 때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이 정도의 통화량을 해줘야 돼 증가시켜줘야 돼 아니면 감소시켜줘야 돼 이런 정도의 정책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고전학파 특히 통화주의학파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얘네들은 그런 거 야 정부 너희들이 그러면 더 망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경제성장률이 5%다 뭐 그러면 통화량은 뭐 한 K% 이거에 비례한 몇 퍼센트 3%로 일정하게 혹은 10% 증가했으면 이번에는 6% 증가하게끔 이런 어떤 비유를 만들어서 정부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를 지키자고 하는 이런 K% 준칙에 의해서 금융정책을 펼치자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럼 이런 주장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야지 공무원들이 뭔가 좀 관료들이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자리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경제정책에 대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성장률에 맞춰서 몇 퍼센트씩 이렇게 하다라고 어떤 걸 정하고 정부 너네는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걸 좋아할 정부 관료가 어디 있겠냐고요 정책이 이런 정책은 그러니까 그냥 통화주의학파의 정책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주로 정부가 개입하자는 입장에서 케인즈학파가 굉장히 강했어요 5.1 쇼크 이전까지는 케인즈학파가 굉장히 입김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통화주의학파의 이런 주장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뭐 좀 자세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 케인즈학파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는요 이 케인즈학파의 견해보다는 통화주의학파 고전학파나 통화주의학파가 같다 그랬죠?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이 통화주의학파는 고전학파를 계승한 애들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시간 나면 자세히 고전학파와 통화주의학파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같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통화량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학설이 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케인즈학파보다는 자 그럼 이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란 건 뭐냐 방금 전에 우리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곡선인 이 AD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물가가 상승한 건데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여기 봐봐요 총공급곡선이 애초에 여기 있었죠? 그래서 최초에 여기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어떻게 이때도 공급이 줄어드니까 또 초과 수요가 생기죠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이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차이점은 뭐냐 보세요 아까 여기 지금 일단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줄어들었어 그런데 아까 봤던 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했지만 소득이 늘어나요 그런데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비용 물가가 상승했는데 소득까지 낮아진 거예요 업체들 덮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 같은 거 있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가가 폭등하면서 소득은 줄어들고 그래서 원인이 오일 쇼크와 같은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생산요소의 가격들이 상승하는 거예요 원자재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임금 등의 생산요소 임금이나 경영자에게 주는 그 이윤 그런 것들이 올랐을 때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때 이건 뭐냐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요 왜? 가격이 오를 때가 됐는데 하면서 더 오를 때까지 안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아까 저는 그죠? 이런 세 가지 등의 원인이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게 중요하죠 요거 자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량 즉 국민소득도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일어나는 거 요거 중요해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불황인데 경기가 안 좋은데도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너무 경제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원인이 바로 요 놈 때문에 그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자 근데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자 보세요 석유파동과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 원인인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겠죠 지속적으로 요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나타난 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해결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소득도 좀 늘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물가도 낮춰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요 총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것으로는 요 두 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소득을 늘리려면 우리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돼 그러니까 요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여기 있던 게 지금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봐요 소득은 늘어났는데 물가는 더 올라갔어 물가가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거 요거 인플레이션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총 총수요를 이렇게 낮춰버렸어요 총수요를 낮춰버렸어 그러면 물가는 자 여기에서 물가는 낮아졌죠 그죠 요점이네 여기 물가는 여기에서 일로 낮아졌잖아요 낮아졌는데 어떻게 돼서 소득은 더 낮아졌잖아요 그죠 물가가 낮아진 건 좋았는데 소득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AD 곡선을 움직인 것 같죠 확장정책을 하면 소득은 올라가도 물가는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한 요 긴축재정정책을 펼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가는 내려가도 소득은 더 낮아져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소득이 더 낮아지면 어때요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소득이 더 낮아지면 당연히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죠 봐봐요 그래서 긴축재정정책을 펼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초의 A점에 있다가 그죠 A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로 갔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소득이 낮아졌고 물가는 P0에서 P 안으로 올랐어 그래서 긴축재정을 펼치니까 요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균형점이 여기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은 더 낮아졌어 훨씬 안 좋아졌어 물가는 그래도 다행히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긴축재정정책 즉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옮겼더니 그러면 확대재정정책을 펼치면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요점에서 총공급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 B점으로 가면 소득이 낮아졌죠 물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득을 더 높이고자 확대재정정책을 펴서 AD0에서 A1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C점으로 이동을 할텐데 소득은 그래도 늘어났는데 물가는 여기에서 더 오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확대재정정책이고 긴축재정정책이고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좋다 안 좋다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아셨죠 요거 어느 경우에 그렇지 이렇게 요 비용의 총공급곡선의 감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그때는 긴축재정정책 즉 요 총수요곡선을 움직임으로써 요 놈을 왼쪽으로 보내건 오른쪽으로 보내건 어떤 정책이든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왜냐 소득이나 아니 그러니까 국민총소득 생산량이죠 고거나 또는 물가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총 공급곡선을 아예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안 돼요 그런 해결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득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임금을 줄이는 거예요 임금 임금을 줄이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 노동의 대가인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줄이면 그러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까 총 공급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했죠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왜냐면 일단은 국가에서 이 정책 자체가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기업들한테 야 너 임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싸게 더 조금만 줘 임금을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주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놈도 없겠죠 그죠 아니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죠 그런 원인도 있고 정부 자체가 나서서 어떻게 이런 임금이라도 임금 같은 거 이런 이윤 같은 거는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이잖아요 그런 가격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또 현실적으로 노조도 있고 그런데 그죠 그리고 이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앞에서 총수요정책을 왜 한다 그랬어요 총수요정책이 LM곡선하고 그 다음에 IS곡선을 움직여서 그래가지고 총수요를 요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총공급 총공급 정책은 없겠어요 그렇지 왜냐면 사실 이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것처럼 이것처럼 억지로 임금을 낮춰가지고 그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다던가 노조들이 얼마나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물가 물가 상승하는데 임금을 낮추자 그래 단기적으로 물론 효과가 있겠죠 어떤 좀 작은 나라나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우리나라 옛날에 IMF 때처럼 근무기처럼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렇게 사람들이 잠깐 어떤 그런 거에 쌓였을 때 이제 그때나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생산성 자체가 늘어야 돼요 생산성 자체가 는다는 것은 총공급 곡선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 기술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 기술 어떤 혁신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만들기에는 어렵고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구요 하지만 총수요 정책은 정부가 돈을 쓰거나 아니면 통화량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총수요 정책을 펴는데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앞에서도 봤지만 총수요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공급 곡선을 움직이면 얘 봐봐요 이런 소득 정책이 좋긴 좋죠 B에서 A점으로 움직이면 물가도 하락하고 수요가 총 그러니까 소득 즉 생산량이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좋은 걸 누가 몰라서 알아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못하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거는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하고 관계가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경기는 안 좋아져 소득이 낮아져서 생산량이 낮아져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대려 오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비용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에서 오는 거고 두 번째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총수요 정책은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구나 굉장히 정부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기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혼합 인플레이션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에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요놈이 상대적으로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놈 둘이 비교를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요거는 물가가 예를 들어서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물가가 막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대려 물가가 낮아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디플레이션인데 디스인플레이션 이란 건 뭐냐면 물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 두 개를 혼동하시면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긴 상승해도 뭐 2020년도에는 10%인데 21년도에서는 7%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3% 이런 식으로 점점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건 체감하는 거라고 체감하는 거 요건 아예 마이너스 물가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 차이점을 알겠죠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을 하지만 점점점점 그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 요게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초인플레이션 이란 건 뭐냐 우리가 요거를 하이퍼인플레이션 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가장 이게 높았는데 3년 사이인가 2년 사이인가 3년일 거예요 3년에 약 3 놀라지 마요 300도 아니고 300만도 아니고 3조 퍼센트가 물가가 상승했댑니다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거를 뒤져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한번 초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헝가리에서도 47년인가 그때도 한번 일어났고 남미 80년도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급속하게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하루에도 몇 배씩이나 떨어지는 물가 상승이 200% 그런 식으로 오른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급속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죠 물가가 급속하게 오른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 초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인플레이션 있죠 그런 인플레이션들은 그 통화주의 학파의 그 이론이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초인플레이션은 물론 이것도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사실 그 원인은 정부가 재원 조달을 하려면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세금을 거둬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세금도 거둬들이는데 한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을 팔려고 해도 채권도 사람들이 잘 안 살라 그러는 거야 이제는 왜냐하면 채권을 딱 봤더니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안 살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할 수 없이 재원 조달이 이도져도 잘 안 돼 아니면 정부가 너무 박만한 운영을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조세를 거둬들여도 그걸 다 충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돈을 그냥 찍어내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요 그래서 무리한 화폐 발행을 하면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승수 효과 통화 통화 승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승수 효과에 의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본원 본원 그 화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본원 통화가 나가게 되면 급속하게 물가가 막 오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 이 정부 정부가 원인인 거예요 이 통화량 증가 보다도 어떤 정부의 재원 조달이 이게 정부의 재원 부족이 원인이고요 그러면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무슨 통화량을 어떻게 늘린다 줄인다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지금 통화를 너무나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이 통화는 완전히 가치가 없게 되고 사람들 전체가 이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어졌죠 그랬을 때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재정개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령 화폐개혁을 하면서 화폐개혁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는 돈 더 이상 안 찍어낼게 미안해 우리가 잠깐 미쳤었나봐 정부에서 그죠 우리가 잠깐 미쳤었나봐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무릎도 꿇고 막 빌고 막 그랬겠죠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어떤 확실한 자기의 그 정부가 확실한 개혁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 화폐를 아예 써버리지 않고 미국의 달러 있죠 미국의 달러를 그냥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경우 있었죠 그래서 자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결론은 뭐냐면 어떤 경제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재정 재정적인 이런 재정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초인플레이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화폐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것도 어떤 통화량 조절에 의해서 요게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재정정책 같은 걸로 해결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초인플레이션은 그 원인이 통화량 증가에 있지만 사실 정부의 재원조달로 무리하게 돈을 찍어내서 하는 것이 이고 그 해결책도 어떤 통화정책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걸로 해결해야 된다 확고한 이런 재정개혁에 의한 재정정책을 재정정책에 의해서 요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재정적인 원인이고요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는 많이 성격이 틀려요 아셨죠 자 예제 1번 볼게요 미국과 중동국가의 외교적 분쟁으로 원유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이거 뭡니까 원유가격이 올랐으면 이거 비용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요게 P 그리고 요거 소득 요렇게 되어있을 때 AS곡선 AD곡선이에요 그러면 요기 애초에 P0 Y0 였다가 요게 요렇게 AS0에서 AS1으로 움직였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기에서 요렇게 해서 Y1 P1 요기서 요렇게 간 거예요 요렇게 자 스테이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났네 지금 그죠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물가는 올랐죠 맞았죠 휘발유 시장에서 균형 거래 량은 하락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거는 이걸 그리면 안 돼 어떻게 미시경제학으로 돌아가서 휘발유 시장에 대한 그 시장을 분석해야 되죠 이거죠 여기서는 P고 그 다음에 요건 Q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이거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이렇게 감소했어 그러면 균형량이 Q0에서 Q1으로 균형량이 하락했죠 그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죠 방금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지금 상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기업의 이익 증가로 경기가 활성화가 되긴 뭐가 활성화가 돼요 지금 어떻게 돼 요게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이쪽으로 간 거죠 그죠 요게 틀렸네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정의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그냥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케인지 학판은 확대 재정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통화주의 학파 고전학파는 통화량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데 통화주의 학파의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비용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혼합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비용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비용 인플레이션은 재정 정책으로 풀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배우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종류 중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인플레이션 있죠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pon 비용 ând ,